편에서 좋단 그 말에 편이하다고 대답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해 아무렴 다들 관심 없으니 No one ever asked me to stay 위로하지 마 문제 없는데 너 봐 저래 보는 건 어때 Tell you what 솔직하게 말해 가시 터치면 내가 아닌 것 같아 착한 척도 좀 Run to it 누가 더 찔리는 건지 급전 필요해 급전 거룰렬지 걱정 없다가 걱정대로 했지 마시다가 말고 눈물을 머금해 가시도 친선인장 짜증나려 했지 바짝부터 너는 활짝 벌어 내 발 안쪽에 껴다 피가 났잖아 내려 탑다운에서 고러 가여 있어 부서 호호 볼판이 나 있어 가시 터치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너의 착한 척 표정 Go do it 누가 거짓리는 너 지도연해 아직 안 해 넌 OK 신경 쓰지 마 넌 OK 가득해 넌 OK 신경 쓰지 마 넌 OK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